누구 보면 나는 어쩌나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이러면서 뭐 하는 줄 알아 여자가?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? 뭐라고 그러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 행동? 어떤 행동을? 하하하 진짜 아니 화장을 거친다고 여자가 그러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크게? 다시 NG NG 이해를 못 한 것 같아 내가 앓혀줬다고 하지 말고 이제 크게 웃는 거야 어쩌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보고 부면 어쩌냐 외로우면 어쩌냐 그러고 헤어질 때 울고불고 난리 쓰면서 화장을 고친데 그 이유는 있잖아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이야기한 거 아니야? 몰랐어? 이제 이야기 하는 거야 NG 있잖아 있잖아 여자들이 있잖아 보고 부면 나는 어쩌나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그러고 막 화장을 울면서 화장을 막 고친데 OOO OOO 이상하냐? 아까 그 이야기 아까보다 이야기하다 쟤니가 없어져 버렸네 아니 내가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한 거 같아 NG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자기들은 몰라 네 차라리 있잖아 여자들이 있잖아 남자하고 딱 헤어지면서 보고 부면 어쩌냐 외로우면 어쩌냐 그러고 나서 울면서 하는 행동이 있대 뭔데요? 뭔데요? 몰라 그래야지 뭐 뭔지 알아? 몰라요? 뭐고 세상에 울면서도 화장을 고친데